안녕하세요. 대학의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대찬입니다. 대학의전 주식회사는 1994년도에 설립하여 산업자동화 제품과 시스템을 수입, 수출, 제조하며 쇼핑몰도 운전하며 산업자동화 부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. 공장에서 에어 압력이 저하되어 기계의 동작을 할 수 없을 때에 성압력으로도 사용하며 누유 테스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. 일반적으로 공장의 에어 라인 중에서 오바의 압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공장 라인에 있는 에어를 기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한 부분의 기계 제품의 에어가 압력이 저하되어 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에어를 성압을 해서 그 압력을 보충해서 사용할 때 용이합니다. 이 제품은 에어 안전기, 에어 누유 테스트하기입니다. 에어 안전변에 압력을 도달시켜서 안전변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그것을 디지털로 압력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. 이 제품은 에어 고압 컴프레시아입니다. 고압의 공기 압력을 많은 유량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. 그럴 때 용이하고 모터로서 에어 압력을 성압시켜서 에어 라인에 고압의 압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. 압력은 정확하게 35바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고압 컴프레시아입니다.